대문석 씨. 대문석 씨. 나왔다. 저 형 웃을 데가 거의 없는데 웃는 얼굴이 나와. 마포대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빡빡 치세요, 그럼. 힌트 드립니다. 드라마네, 오른쪽. 영화와 드라마. 영화와 드라마. 힌트 두 번째 힌트?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성현, 탓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힌트. 피오. 왔다. 너무 들어가네, 정말. 뭔데? 선배님인데, 그렇지? 탓자. 우리 또. 성인전자 리스리. 실패. 아니야? 아니야? 두 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뭐야? 아니면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윙크라도 해주면 좋잖아. 내가 맞는. 신이하네. 성인전자 리스리를 해? 리스리 저렇게 안 나오셔. 우리 회사 사장은 리스리니까. 동현 씨가 예능하기 전에 이거 많이 하셨지. 뭐라고? 동현 씨가 예능하기 전에 이거 많이 하셨지. 경축이 싸움. 때려. 동현 씨가 많이 했었죠. 세윤 많이 했어요. 세윤. 세윤. 다짜 때려? 다짜 때려. 실패. 동현. 승리? 승리. 장이가 많이 했다고 승리를 해. 완전 실패. 승리. 혜리. 다짜? 펀치? 진짜로? 와우. 투자! 역시. 얘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까 내가 이거 네 거 아니야? 어때? 하네, 나보고 하네. 이렇게 집중시켜서 했는데. 지가 펀치해서 먹는 거 봐. 타짜 펀치. 정답 맞어. 역시 펀치를 그냥. 나를 믿어? 아직도 나를 믿어. 내가 믿어. 내 잘못이야. 잘자. 내가 뭘 원하는 게 나아. 만약에.